이번에는 은채가 찍을 차례입니다. 누구의 소리지름인지 찾아보세요. 계속 촬영 가능해요? 저는 오늘 언니 만두를 따먹으러 왔어요. 언니의 브이로그 보니까 저는 이만 빠밤! 아이돌 라디오 나가는 거 촬영 무슨 말 하는 거니?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45분부터. 지금 시간은 5분 딜레이가 생겼어요. 50분부터 할 예정이니까요. 라필루스 분들과 같이 나왔는데 오늘 대기실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같이 나가야 되는데 미리 친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성격을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메이온스! 연습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연습하는 모습을 그냥аг각하고 있는게 זה 열심히 해봅시다!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열심히!! 어허허허! 아허허! 아허허!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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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터 은채가 숙소에 왔습니다 연습을 다 하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요 저는 몸에 열이 많거든요 열 뺏기는 거 싫어해서 항상 잘 때 이렇게 수면잠 옷을 입고 잡니다 방송이 있기 때문에 얼른 샤워를 하고 씻고 가야 하는데 아직 저의 쌩얼을 공개하기는 좀 이르니까 화장 지우는 거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물 받은 궁인형 캔디예요 이름 캔디라고 알려주셔서 캔디 아 이거 어제 메인이한테 선물 받았는데 대만 과장인 거 같아요 엿 같은 욕 아니에요 엿 그 엿 같은 그런 거 하더라고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큰 틈이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활동하면서 화장을 저희가 되게 진하게 하잖아요 무대화장 자체가 되게 진해요 클렌징 진짜 많이 신경 써요 바른 기초 제품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가 인생 내 것이나 이런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메인부랑 이렇게 뭐 같이 찍을 수 있는 콘텐츠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촬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LP편도 있고요 액세서리 보관함? 피규어 이런 것도 많고 바닥에 카페트도 있어요 오늘의 하루 비가 와서 꿉꿉했다 하지만 오늘의 덕쇼는 재밌었다 빠이 잘자요 왜? 은하언니는 위로 똥 윗똥? 아 아똥 오늘은 저희가 슈팅피하게 갑니다 이거 뭐야? 이거 묻었어요 뭐지? 왜 화양보니? 언니가 자기 침대 안 가고 제 침대 계속 있는 거예요 머리도 안 말리고 베개 베려가지고 베개가 젖은 거예요 아 이렇게 돌려서 쓰는데 하면서 자기가 먼저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언제 자고 무슨 놀이야 언제 잤잖아요? 제가 깨웠잖아요 아니야 왜 자꾸 해요 해요 아무도 날 깨우지 않아 진짜 제가 옆에서 깨웠어야 했는데 저도 같이 샀어 같이 샀어 우리를 버리고 봤어 아니 왜냐면 애초에 제가 일어난 걸 많이 봤어요 내가 일어난 걸 못 봤잖아 근데 제가 깨울 줄 알았겠죠? 제 방에서 잤는지 저희가 아침부터 달려라 하니처럼 완전 뛰었습니다 계속 몸 다 풀렸어 평온한 그 거리에 한 두 명이 팍팍팍팍 뛰어오기 위해서 뭐야? 이러고 싶었어 아침부터 다섯만 하고 방금 브이로그 찍고 있다가 브이만 냈다 하는 거 너무 브이만 냈다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언니로 바로 브이로그 이거 찍혔다 이거 찍혔다 방금 헤어스탕을 갖고 왔죠 브이만 하기 브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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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두 개를 해놓고 온 만두찜 밥 24개월 만두찜 밥 만두찜입니다 망치 약간 그 브이! 짠!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제 머리 색이 잘... 다섯 시간에 걸쳐서 바꿨는데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안녕! 안녕! 다른 친구들은 다 출근을 했어요. 지인이가 하품하는 소리! 탈차로 입성! 하이! 지금 시간은 8시! 하지만 수업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밥을 먹으러 가죠. 안녕하세요! 밥을 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짠!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다음에 찍을게요! 맛있는 거 먹는 건 안녕! 웃어볼게 나를 찾아와 지금 유나가 치아에서 연습을 하고 있네요. 안녕! 유나야! 난 퇴근한다! 왜요? 어? 아 오케이! 모나이크 소리 부탁드립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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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오늘 où는! 오늘 포인트는 4시입니다! 뭐 왜냐하면... 사실 아니면 트위드 Rap 안녕, 난 자두야 안녕, 자두야 네 글 복잡, 복잡, 복잡 범황 칭찬 벌가고 하루개여우! 안녕, 안녕! 일찍 산민아 이거 봐봐 연습할 때 주로 하는 건 카피나 작사를 거의 많이 하거든요? 저렇게 많이 하세요 비활동기 컴백하기 전에 비활동기 때 썼던 것 같은데 작았던 나 오리전 여기도 텔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 안채로그